이번에는 작성된 조건을 가지고 고급필터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구분해서 농산물을 선택했고요. 그 다음에 판매수량에서 2500 이하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. 두 조건이 모두 같은 행위에 있기 때문에 엔드 조건으로 묶인 상태가 되겠죠. 그러면 데이터 범위를 먼저 선택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다 해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값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에요. 데이터 탭에서 고급을 클릭해 주시고 이 대화 상자에서 첫 번째 목록 범위는 미리 선택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.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조건 범위에서 제목부터 즉 제목 행서부터 조건 모드를 선택해 주시는데 실수로 입력되지 않은 행까지 선택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입력이 끝나면 절대 참조로 고정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. 그리고 이번 시험은 무조건 다른 장소의 복사로 되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력을 못 하시겠죠. 다른 장소의 복사를 클릭하시고 커서를 먼저 두세요. 그 다음에 B18번 셀에 클릭해 주신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이와 같은 데이터가 추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